크러치 목발 버팀목 지주 허우스 짓궂은 장난 거짓말 짓궂은 장난을 하다 핸디 손재주가 좋은 편리한 요긴한 도움이 많이 되는 손에 가까이 있는 도움이 되다 쓸모가 있다 바람을 피우다 사고 재해 우연 실수 특히 특이하거나 불쾌한 일 범죄 사고 등의 사건 Vibrant 활기찬 생기 넘치는 색채가 강렬한 선명한 Stole 시간을 끌다 지연시키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다 가판때 칸 이제 시간 그만 끌어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젊고 생기 넘쳐 천사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 천사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 천사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 뭐예요? 누구세요? 장난이에요? What? Who is this? Is this a hope? What? Who is this? Is this a hope? 당신 욕이 나네요 You are handy You are handy 당신 바람 피우고 있나요? You're having an affair You're having an affair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고였어 What the hell did you do? It was an accident What the hell did you do? It was an accident What the hell did you do? It was an accident 며칠 전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블록은 화려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다양합니다 시간이 아직은 체감이버스 난 시간 끌고 있어 그래서 뭐 난 시간 끌고 있어 그래서 뭐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넌 속았어. 음악은 버팀목이야. 할머니들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죠?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그와 레이나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사고당했니? 제가 사고를 했어요, 아빠.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그냥 뜸 들이지 마. 음악은 버팀목이야. 그 사건 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에이브, 이렇게 활기차고 생기있는 모습 처음 봐요. 음악은 버팀목이야. 에이브, I've never seen you so vibrant and alive. 에이브, I've never seen you so vibrant and alive. 음악은 버팀목이야. 그를 좀 붙잡아도 알았어, 문제없어.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난 항상 수학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이 목발 하루종일 연습했어.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너 삽 가지고 있니?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나는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shark, man,으로사rt wilt. 음악은 버팀목이야. 거짓말인다.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음악은 버팀목이야. 케밥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사건도 있어요. 저는 그게 TV에서 아주 생동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엔진이 멈췄어. 멈췄다고? 엔진이 멈췄어. 멈췄다고? 전 이 목발을 꽤 잘 다루거든요. 다 허튼 소리였어? 그냥 거짓말이었어? 다 허튼 소리였어? 그냥 거짓말이었어? 다 허튼 소리였어? 제니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부인은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나요? 부인은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나요? 부인은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당신이 사고를 당한 줄 알았어요. 저 남자는 심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활기차고 활동적인 지역 연예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활기차고 활동적인 지역 연예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 연예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 칸에서 스페인어 숙제를 끝냈어. 그가 목발을 하고 있었다고 그에게 말해줘. 목발을 하고 있었다고 그에게 말해줘. 그가 목발을 하고 있었다고 그에게 말해줘.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이 있구나. 마틴 이건 그냥 장난이야. 판자 지느러블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애들이야.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 남편은 운이 좋네 엄마가 카보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엄마가 카보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우리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저희는 10년이 넘도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내 차가 멈췄을 때 그들이 도로 옆으로 밀어주는 것을 도와줬어요 당신의 좋은 사람은 보다 여러분은 내 차가 멈췄을 때 내 차가 멈췄을 때 초고를cycle 내 차가 멈췄을 때 고정을 했고 멈췄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